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거를 뭐 3,500억 유로를 뭐 구제금융으로 하고 어쩌저쩌고 막 서로 그거 갖고 싸면을 했었는데 그 뭐 그쪽은 가지고 그죠 지구에서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들이 일단은 그게 우리나라 주기시장의 장 초반에 상승은 결국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해서 그 전자상거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다음 분기까지는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라는 걸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3,000불이 넘어져요 주당. 그러다 보니까 그 3,000불 내외의 tp를 목표주가를 형성을 했었던 제프리스나 골드만삭스가 이거를 뭐 이유를 찾아가지고 3,800달러로 상향 상향 상향을 했거든요. 그거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미국 쪽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올랐고 알파벳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서 올랐고 어도비도 그렇고 기술주와 지금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다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예.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 다 빠졌어요. 업종별로도 보면 IT, 경기소비재 그게 아마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종목 두 개 빼놓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아. 시장이 쏠림 현상이 좀 강했었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지금 시총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괜찮았던 거네요. 그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와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크 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 프리즈크가 올라가네? 그럼 폭등. 실적이 좋아지니까. 뭐 테슬라도 내일 뭐 어쩌고저쩌고 내일 모레 새벽이죠? 네. 네. 내일 모레 새벽인데 그게 잘 나오든가 말든가 일단은 3분기 잘 판단에 실적이 좋아지네? 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아마존 전부 다 실적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카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 진짜 다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블리자드, EA 스포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히터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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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나우라든지 인투위트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뭐 하는. 인투위트 회계 관련? 그.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되는데. 네. 네. 거기다 이제 줌 비디오 유명한. 그 유명한 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종목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미 언택트 관련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그리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1% 빠졌었어요 주간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소외말에서 덜 올랐다는 쪽에서 돌아간 거네요 말이 안 들은 거지만 일단은 솔림 현상은 너무 강하고요 IT 버블 이후에 이러한 솔림 현상은 처음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위든 아래든 이게 변동성이라고 하면 아래쪽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로도 커도 그것도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종목별로 위아래로 흔들린다는 거는 별로 좋은 시장 참여자들한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2차전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언택트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오전에 나왔던 내용, 오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갑니다 9시 한 45분부터 외국인이 갑자기 쭉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EU 정상의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포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망 그리고 나서 이때 2시 정도의 타결 타결 보고 나서 이때 1시 정도의 타결 그리고 나서 옆으로 물량 소화 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EU에 대한 흐름이 이제 나왔는데 근데 내용 자체를 살펴봤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에요 다만 이제 타결을 봤다라는 게 시장의 안도감을 줬고요 대신에 이제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였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좀 더 올랐고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러면 유로화가 좀 올라가져야죠 유로화 약세 그 다음에 엔화 강세, 달러 강세, 파운드화 약세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효과라든지 미국 국제 선물이라든지 시간 내로 움직이는 것들 별로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외환시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러한 주식시장 전체 시장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다 따로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제일 센 데는 주식시장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2,300, 2,600, 3,000 간다는 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S&P500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러고요 S&P500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200, 3,300, 3,400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게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갈 수도 있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종목별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1950, 60 정도부터 계속 저는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요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 용기가 너무 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대체적으로 호재성 소식을 받아들이고 섹터도 움직이고 종목도 움직이고 주식도 움직이고 지수도 움직였다 그것만 움직였다 네 그러니까 주식만 움직였다 다른 데는 다른 금융시장 쪽은 크게 변동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주식 상시 실전투자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에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